아 짜증나 진짜 내 전남친 계속 연락아 그 새끼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너도 알지 내 중딩 친구 윤현철 걔랑 논거 올렸더니 무슨 사이냐고 난리 났어 딴 남자랑 있는 거 보니까 이제야 지 마음을 깨달았다나 아 죄송합니다 뭐 하냐 너 너무 몰입되잖아 하늘이 막 대답을 알려준 것 같고 너 혜선이랑 이대로 헤어지기 싫지 당연하지 근데 그 건데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니가 정말 떠나려는 그 어피스탄 분위기만 풍겨도 걘 확 돌걸 여우를 상대하려면 너도 여우가 되어야지 이제부터 나도 여우가 돼보는 거야 여우? 저 어르신 설득하는 거 그만할래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딱 끝을 암시하는 듯한 톡을 보내면 걸려들었어 거기다가 그 작전까지 더하면 날 동화줄 잡다 붙잡게 되겠지 오AUAUAUAUAUAUAUU tch 제일 맛있어 아니 너도 엄마의 집에서 멈춘다 ㅎ 아이티예리 어류나 아매징 저는 아티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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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언니 아티우 아티예리 아티늑 아티티아티 아티니 아티티아티